나 스무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아니, 걔가 나와요! 아! 운명! 실수가 나올 거야. bij! 세 개, 세 개! 대영 씨! 대영 씨! 좋아, 두 번째! 네? 응영배님! 응영배님! 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벌이에요? 어머, 진짜 신기하다! 그게 되나 봐. 진짜 되나 봐. 유난히 모. 인생은 유난히 모. 인생은 유난히 모. 어디로 가죠, 언니? 도, 개, 헐, 윤모. 언니, 언니. 걔만 나오는데. 언니. 우승의 여성. 우승하신 분? 우승하신 분? 우승하신 분? 한 칸이죠. 막 화내. 위험했어. 우리 이제 조용히 마시면 되겠다. 말 조심하고. 어머니, 그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래도 말은 하셔야 돼요. 말, 조심만 할게요. 조심만. 조심만, 조심만. 현영PD님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조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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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영PD님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조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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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조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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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미연 씨 우리 조심해요. 빈 미연 씨 우리 조심해요. 제가. 운동 봤어. 언니. 머플러가 뭐라고 그러지. 더 못 쳐. 빈 미연 씨 우리 조심해요. 빈 미연 씨 우리 조심해요. TV를 보는. 언니 여러분. 언니 여러분. 이게 곤산이 그냥이에요. 곤산이 그냥. A.K.A. 카르나. 납붓이 사는. 엇봉. 이렇게 돼요. 가장 달콤한 순간에. 가장 불행한 순간입니다. 공익광고 같다. 공익광고 같아. 소사가 장난 없다, 소사가. 여기가 괜찮아. 그들의 소사가. 나는 나쁘지 않아. 저 조심할게요. 갈게요. 저 조심할게요. 지화장. 오오. 구현 씨 고맙고. 감사해요. 던질 거지? 던질 해야지. 도개 걸고. 어머니 고마워요. 도개 걸고. 던지자. 와우 이건 또 희망을 요새 집중해 요걸 미연 씨 차례예요 잘했다 잘 싸웠다 아 내 차례인가? 뒤또 한 번 나와주면 오케이 꼭 뒤또 한 번만 가자 뒤또 한 번 나와주면 거기서 기세가 빡 우리 이길 수 있어 뒤또 한 번 나오면 잠깐만 나 뒤또 기세를 보낼게 지금 뒤또? 뒤또? 근데 우리도 있어요? 응 근데 저거 왜요? 저거 왜요? 저거 왜요? 고백 좀 그만해! 그만하고 올라가자 아무도 못 들었죠? 근데 한 글자 말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는 괜찮아요 한 글자가 다예요 혹시 걸 이런 거 있어? 아니 아니 지금 말해도 돼요? 네 고 이거는 빼요 빼요 이거는 빼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뺀다고요? 편지로 하는 게 아니고 편집을 하라고요? 왜요? 너무 길어지니까 아니 아니 필요 없어요 빼! 이거는 우리는 정직이라는 땅 위에서 이 경기를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언제부터? 지금까지 뭐 했어? 어린이라고? 어린이 여러분이 뭘 배워? 편집을 하라고요? 어린이 여러분이 지금 뭘 배웁니까? 지금 영지가 눈까지 먹고 왔는데 영어 죽을 하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한 고백은 뭐야? 이렇게 해결해 놓고 이걸 하라고 그러면 야 유진아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좀 그만 해주세요 좋은데 아니 저는 제가 영어로 카메라 꺼! 아니 고백이고 뭐고 카메라 꺼! 제가 영어로 한 것보다 더워 죽겠어 현영 피디님이 하는 게 너무 무서워 누가 누가 헬싱키 춥다 그랬어 누가 춥다 그랬어 아 미치겠다 낮에 그렇게 춤추고 하루에 샤워를 두 번 하는데 헬싱키 누가 덥다고 옷 단단히 입고 아니 뭐야 우리 마지막에 현영 피디 엔딩이 좋았어 맞지? 거기서 끝냅시다 피디님 현영 피디님 엔딩에서 끝냅시다 제발 자 이렇게 합시다 말 하나씩으로 말 하나 오케이 야 죽겠다 야 죽겠다 상황이 끝날 때 진짜 딱 하나 진짜 딱 하나 진짜 김미연 고! 어? 김미연 고 김미연 고 김미연 고요 자 계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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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들 화이팅 하세요 던 어 아니 이겨 이길 거면 이겨줘 집중 빠른 스피드 스피드 어 네네 괜찮아 괜찮아 근데 우리 정신은 차리잖아요 정신 차리 제가 놓을게요 여기로 가주세요 오케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했어요 오이 실마리 제일마 헥신고 말 하지마 이러다 다 죽어. 우리 못 들었단 말이야. 윤도리의 초주. 오싹한 이야기. 오케이, 그냥 없었던 일이야. 가자, 가자, 가자. 어린이 여러분 인생에 다 속고 속이는 거야. 인생은 편집과 날조. 그리고 선동이 전부예요. 걸어내시면 돼요. 진짜로? 이거 어떡해. 감독님들한테 30분 간단하게 찍고. 면치 얼마나 찍었어요? 이랬는데 미공개로 나가면 혼구녕 사요. 미공개에 다시 우리. 잘해봐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유진이 겁투하려는 거 아니시잖아요. 김미연 씨. 김미연 씨, 좀 부탁해요. 많이 많이. 오케이 했어요. 고백하지 마. 아니, 너무 큰일 났어. 고백하지 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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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지 마. 그냥. 그냥. 네가 뭐 그렇게 착해? 야.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다. 도다. 자, 초등학교 국민학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권성신, 권성신이 좋은 엔딩이거든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게 좋은 엔딩이에요. 나쁜 짓을 하면은. 자, 마주 보실게요, 마주 보실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심구매해 주셔서 게임이 2시간 정도 늘어났지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잘했어요. 일말에 미련이 없다. 너무 열심히 싸워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진짜 조금이지만 월드컵의 심정을 살짝.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